리허설 자인 보다 사인 보다 쭈꼬미라 약속했어? 사인까지 하고 복사까지 했어? 약속 보다 하인 보다 잘했네 야옹 솜송이 근데 거기는 강아지 쇼파인데 솜이도 앉았어? 딱 한 번 딱 한 번 앉는 거야? 응 응 같이 앉는 거야 아 같이 앉는 거야? 그렇구나 두 개 같이 앉는 거야 같이 앉는 거야 같이 앉는 게 좋나요? 응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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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옆에 앉아야지 옆에? 여인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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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이따 지금 나는 이따 아우 이뻐라 이 그렇게 나지 땀 땀 땀 다같이 누워있는 거야? 왜 이렇게? 점점 개처럼 인도 손수 멍멍이야? 멍멍이처럼 누워있네 조금 만족스러우십니까? 고객님께서 굉장히 편안해하십니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쉽게도 멍게냈지넘 이 순간이 아니라 ßen을 뺏어 뱅 osep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뱅뱅 아파 멍.뱅 대단하게 뱅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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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미가 그렇게 해달래? 조그미가 요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좋아해 조그미는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거 좋아해 여우야, 니가 나와야지. 여우야, 나와야지. 아니, 일로 나오라고, 여기 길 있잖아. 바보야, 길을 못 찾아서 지금... 지금 길을 못 찾아서 반길 수가 없어, 여우가. 여우가 못 반기고 있어, 지금. 길을 못 찾았어. 여우야, 문으로 나가. 여기 문이잖아. 문으로 못 나가. 봐, 쪼꼬미가 들어왔지. 봐, 쪼꼬미가 나왔잖아. 이제 알았어. 쪼꼬미가 알려줘서 가고 있어. 여우가 못 나와, 지금. 여우야, 나와. 나와, 너 놓아. 못 나와. 쪼꼬미가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. 이리 나와 봐. 이리 나와 봐. 이리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? 우리 만나서 잘 하고 있어, 맞아. 여우 mogolle. 아, 여우 찾았다. 드디어 찾았어. 잘했어. 진짜 가보까 봐. 하모님 바갈러 타라. 파이팅, 닮아. 아, 그래. 닮아. 못 문다. 하모님 방에 갈래? 응. 오이 안 나아 가까 할머니 방에 가까? 응 알았다 알아둬봐 들고 까치발 들고 있다 최대한 높게 하려구 이거 다 덮어거든 가자 할머니 방에 가다 오이 안녕 오이 안녕 자기야 엄마! 어디야? 엄마! 신랑하는 놈이 집중 야호가 솜송이랑 같이 자고싶나봐 엄마! 엄마! 지쳐! 지쳐라고! 짬짤있게 자여! 자! 슬토리 냥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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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아 손님 좋아서 그래 웃긴다 냥냥냥 냥냥이 놀랐다녀 여우가 놀고 싶나봐 솜섬이가 여우 좀 놀아줄래? 솜섬이가 자고있어서 못놀아 그렇구나 솜섬이가 자고있어서 못놀아주는구나 여우 그거 가지고 놀아 새끼때기 냉청땡쩡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,좋아요 눌러주시바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한글자막 by 한효정